정말 좋다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응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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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녀 Considering 옛날에 여기에서 이렇게 했죠? 둘 도 성탄전을 가anden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노래 많이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전생이 내가 자식보다 출고야 자식이 최고. 선생님 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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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했더니 네가 더 최고. 숟가락을 안으로 오면서 말하세요. 최고. 내가 더 최고. 내가 더 최고.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서 자식보다 자네가 좋대. 자네. 새끼. 새끼했어요. 자 이제 또 뉴 운동이에요. 돈. 손 다 열어요. 돈. 동그라미. 돈. 돈보다 자네가 좋아. 그쵸? 돈. 이건 돈 모양이에요. 붙여도 되고 열어도 돼요. 손가락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줄여지는 거예요. 뉴을 열듯이. 자 그래서 자네왕아. 자네왕아. 자 보약 같은 친구야. 하나. 빨리 하면 네 군데를 가셔야 돼요. 천천히 할 때는 이렇게 네 박자를 두 박자로 바꾸는 거예요. 천천히. 네 박자는 둘. 셋. 넷. 자. 아아. 제트 박수. 박수를 쳐야지. 위에 서서. 하나. 둘. 셋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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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보약 같은 친구잖아요. 이렇게 손을 들고 뒤로 젖혔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그냥 손을 들고 위로 올려주세요. 올리고. 젖히면서.